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김현준 대표님이 지으신 에이블입니다. 부제는 1200억 투자가의 마인드입니다. 김현준 대표님은 너무나 유명하셔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 더 퍼블릭 자산운영 공동창업자 겸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시고요. 처음에 창업하실 때 4명 쌈집 돈을 합친 1억 원만으로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7년 모두가 불가능하다던 만장일치제, 10종목 집중투자, 개인고객 직판을 성공시키며 자기자본 60억 원, 운용자산 1200억 원을 자랑하는 어엿한 금융벤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10년간 주식시장에 몸담으며 종목선정이 주식투자의 전부다라는 믿음으로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누적 수익률 963%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연히 유키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계기로 유명세를 타셨고요. 신사임당 채널에 주식투자 좀 아는 선배로 출연을 하셔가지고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시고 유튜브를 좀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책의 목차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 나아진다. 수익률도 인생도. 2장 위기는 매직과 생각을 키운다. 3장 12년 만에 963%의 수익을 올린 비결. 이렇게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책은 김현진 대표님의 대학 시절의 투자 활동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대학교 때 투자 동아리 활동 그리고 VIP 투자자분에서의 생활 그리고 거기서 퇴사를 하셔가지고 키움증권에서도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키움증권에서의 재미있는 우아들 그리고 더 퍼블릭 자산 운용을 어떻게 창업하시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셔가지고 지금같이 12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운영하게 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어떤 종목을 어떻게 투자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중간중간에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오늘 하루만에 다 그냥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선정을 해봤는데요. 1장에서는 같이 투자를 공부하다와 2장에서는 투자 철학을 다시 세우다. 그리고 3장에서는 부자는 위기 때 탄생한다는 게 맞더라. 이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좋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문 내용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투자를 공부하다. 좋은 주식을 싸게 사려면 같이 투자를 공부할 때 가장 처음 배운 것이 싼 주식을 사라였다. 퍼 주가 수익 배수나 PBR 주가 순자산 배수가 낮으면 저평가된 주식이라는 의미다. 이는 언젠가 저평가가 해소되면 주가가 오른다는 이야기다. 너무 쉽지 않은가. 재무제표만 조금 읽을 줄 알면 누구나 기업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니 끌릴 수밖에 없었다.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이 적정 주가다. 다른 것은 어려우니 잘 모르겠고 그냥 그 주식의 적정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그것이 투자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한다. 투자가 그렇게 쉽다면 누구나 돈을 벌었을 것이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아무도 돈을 벌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시장 참여자가 모든 종목의 적정 주가를 계산할 수 있다면 주가와 기업가치 간 괴리가 없을 테니 말이다. 2005년의 나는 주식 초보였다. 퍼가 낮은 주식들을 골라서 샀다. 동국산업, 인선 ENT, YG1 같은 기업이 기억난다. 각자의 사업 영역에서 훌륭하게 자리 잡았으면서도 퍼가 3에서 4배에 불과했다. 그런데 웬걸 아무리 기다려도 별다른 수익이 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큰 손실을 본 건 아니었지만. 퍼가 낮아도 주가가 오르지 않는 것은 주식시장이 현재 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의 지속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퍼의 개념은 주식을 살 때 지불한 가격, 즉 시가총액을 회사가 주주들에게 벌어주는 이익, 즉 순이익으로 나눈 것으로 투자금을 몇 년 만에 회수할 수 있느냐로 이해할 수 있다. 1년에 1억 원을 버는 대박집 우동가게 사장이 후계자를 찾지 못해 매물로 내놓았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권리금 5억 원을 내고 이 가게를 살 수도 있고 그 돈을 미국 나스닥지수 ETF에 투자할 수도 있다. 5억 원을 내고 해마다 1억 원씩 벌 수 있다면 기대 수익률이 20%에 달함으로 ETF보다는 낮겠다고 생각해 우동가게를 샀다고 해보자. 이때 퍼는 5배다. 시가총액 5억 원 나누기 순이익 1억 원을 하면 구해집니다. 그런데 만일 대부분의 고객이 이전 우동가게 사장의 손맛에 반한 단골이었다면 어떨까? 아마 당신이 가게를 인수한 이후로는 순이익이 하락해 원하던 수익을 올리지 못할 것이다. 어쩌면 적자의 허덕일 수도 있다. 분명히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만한 낮은 퍼에 매수했지만 충분한 수익을 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막연하게 퍼가 낮다고 해서 주식을 사도 주가가 안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원앤버핏을 새로운 길로 인도해준 인물로 필리피저와 천리먼거를 들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투자할 때의 가격보다는 투자할 기업의 질적인 면을 중시했다. 좋은 비즈니스 모델과 훌륭한 경영자가 있다면 가격이 조금 비싸 보여도 망설이지 말고 투자하라는 것이다. 원앤버핏은 적당한 기업을 좋은 가격에 투자하지 말고 좋은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투자하라고 정리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단순히 낮은 파만 고집한 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이 좋고 훌륭한 경영자가 있는 것에 투자를 하셨다고 합니다. 기업 분석 어떻게 하는 건데?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아이디어를 검증해야 한다. 투자 아이디어를 검증하려면 당연히 투자 아이디어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파이낸스 공법 덕에 포스코의 원가가 낮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이 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지 논리를 세워야 한다. 파이낸스 공법을 모든 고려에 차례차례 적용해 이익률을 점차 높인다든지 원가 우위를 이용해 철강 판매처를 늘린다든지 하면 이익이 늘어날 것이다.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은 대체로 주가가 오른다. 주가는 이익과 퍼의 고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퍼는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기대치다. 이런 식으로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게 어떻게 기업의 실적에 기여를 해서 기업의 주가가 오른다는 것까지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경제적 혜자 중 하나인 원가 우위가 있다. 파이낸스 공법은 훌륭한 기술이다. 정도로는 투자 아이디어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현춘 대표님이 대학생 때 투자 동아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때 1페이지 1페이퍼라는 과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회사를 정하고 그 회사의 개요나 투자 아이디어를 적고 퍼, ROE 등 간단한 재무재표도 기재한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강점, 약점, 경제적 혜자 등 정성적인 내용을 쓰는데 여기서 초보 투자자가 주의할 점이 있다. 마케팅 용어 중 SWAT 분석이라는 것이 있다. 기업의 내재적인 강점과 약점, 외부 환경에 따른 기회와 위협, 요소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는 분석이다. SWAT 분석 또한 기업에 관해 나열하는 방식 중 하나지만 구체적인 투자 아이디어에 집중하자. 물론 강점이나 기회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약점이나 위협이 있다고 해서 투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충분히 고려한 후에 리스크보다 높은 수익이 기대된다면 투자할 수 있다. 강점이 몇 개고 약점이 몇 개니 어떻다라는 식의 접근은 더욱 안 된다. 냉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날 확률과 그럴 때 예상되는 주가 변동률을 곱한 기대값에 따라서만 행동해야 한다. 이 많은 것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투자를 할 때 아니면 어떤 선택을 할 때는 확률적인 사고를 통해서 판단을 해야 높은 기대값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감으로 많이 판단을 하잖아요. 그것보다는 확률, 기대값에 기대서 판단을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 철학을 다시 세우다라는 부분을 볼 건데요. 여기는 김현준 대표님이 VIP 투자자문을 다니실 때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왔을 때 모든 투자자문사가 큰 손실을 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왜 그렇게 큰 손실을 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피셔 인베스트먼트의 캠피셔는 주식시장을 TGH라고 부른다. 더 그레이트 휴밀리에이터의 약자로서 가장 큰 굴욕감을 주는 자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다. TGH라는 놈의 목표는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최대한 오랫동안 모욕을 주고 최대한 손실을 입히는 것이다. 강세장을 이어가면서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착각하게 하고 약세장에서는 변동성을 키워서 반등장이 절대 오지 않을 것처럼 유도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끝은 모두가 포기한 이후에 찾아왔다. 캠피셔 님도 너무나 훌륭한 투자자시고 책도 많이 쓰셔가지고 많은 투자자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2008년에 계속 주가가 하락하니까 계속 노시다가 종합주가 지수가 1000포인트 정도 되면서 이제는 정말 많이 싸졌고 더는 내려갈 데도 없다고 판단해서 그때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모두 주식을 샀다고 합니다. 주식 비율 100%, 현금 비율 0%,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일이 없다. 그래서 다시 또 스타크래프트를 하면서 노셨다고 합니다. 이때 마음 깊이 존경하는 투자자가 더 큰 용단을 내리는데 바로 S플러스 자산운용 강방천 회장이다. 회장님은 조선일보 등 일간지에 주식을 살 때라고 광고를 내셨다고 합니다. 저는 종합지수 1400포인트에도 1200포인트에도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최근 급격한 하락을 접하면서 인간으로서의 나약함과 아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900포인트 지수대인 현재도 저는 투자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공포스러운 상황이 지나간 후 펼쳐질 엄청난 축제의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에서 판단하고 냉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인내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좋은 주식과 펀드라면 시장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인내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투자가이자 기업가로서 모든 것이나 다름없는 평판을 걸다니 얼마나 숭고하고 멋진 일인가. 김현준 대표님도 이것을 따라하고 싶어서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던 2018년 10월과 코로나19 위기가 닥쳤던 2020년 3월에 페이스북에 몇 자 끄적였다고 합니다. 2018년 10월 종합지수가 13%, 코스닥 지수가 19% 하락하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한 2008년 10월 이래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은 상수가 됐고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됐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알려진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닙니다. 게다가 돈은 싼 곳을 찾아 흐르는 법이라 미국 기술지에서 차익을 실현한 자금은 환율과 밸류에이션이 모두 낮은 한국과 신흥국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여의도는 난리도 아닙니다. 모두 투자를 중단한 채 긴급 대책 회의를 하고 외출도 하지 않고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그러나 지금 해야 할 일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더 격화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외국인이나 영기금이 돌아왔을 때 반등할 만한 충분한 체력이 있는지 투자기업을 천천히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공포에서 벗어나 정중동을 지키는 것입니다. 많이 떨어졌을 때가 더 떨어질 것만 같을 때가 저점의 문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2018년에 쓰신 거고요. 최근 많은 분이 언제가 바닥이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답은 같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항상 덧붙입니다. 이번 대유행이 대공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몇 개월 안에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반등 시기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내년 이맘때면 지금 주식을 산 것을 즐겁게 회상할 날이 올 거라고 말입니다. 주식 시장에는 알려진 뉴스는 더는 뉴스가 아니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시장 참여자가 저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그림자가 사라질 때쯤 주식 시장은 후행하는 기업 실적과 경기 지표를 무시하고 상승할 것입니다. 문제는 공포에 질려 행동에 나서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저명한 투자자 세스 크라먼은 2008년에 얻은 20가지 투자 교훈이라는 글에서 항상 조금 빠른 것이 조금 느린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투자한 기업의 실적이 전염병과 관련이 있는가 대유행이 지난 후 소비자는 지갑을 열까 이를 치밀하게 검토했다면 담담하게 나섭시다. 이거는 2020년 3월 13일 날 올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2008년으로 돌아와서 주식 시장은 우리가 현금을 모두 쓴 이후로도 강방천 회장이 광고를 한 이후로도 더 하락해 기어이 890포인트까지 내려갔다. 이 위기를 계기로 VIP 투자자문은 큰 변화를 겪었다. 오렌 버핏의 후예들이 왜 시장 충격에 더 큰 손실을 받는지 어떻게 해야 같은 일을 다시 겪지 않고 안전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점검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 위에 소개한 3가지 글이 정말 우리가 주식 시장이 크게 하락했을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글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실패를 분석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어떻게 실패를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문제는 워렌 버핏이 설파하는 진정한 가치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격을 입은 것이다. 비즈니스 모델이 훌륭하고 경제적 혜자가 충분한 기업에 투자했다면 주가가 그렇게 하락할 일도 없고 만약 주가가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매우 편하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주식을 더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퍼, pbr 같은 표면적인 밸류에이션 지표에 집중해 투자하다 보니 경기가 냉각됐을 때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회생 가능성에 의문이 생기면서 공포가 극에 달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버크셔 해설웨이 방식으로만 투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저퍼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고 경기순환주에도 투자할 수 있다. 작게 보면 주식의 스타일에 맞지 않는 투자법을 사용한 것이 직접적인 패인이었다. 그래서 단순히 퍼나 pbr 같은 지표만 가지고 투자하는 게 문제였던 것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13년간 2700%라는 경위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피터 린치는 저서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에서 주식을 6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저성장주, 대형우량주, 고성장주, 경기순환주, 턴어라운드주, 자사주다. 그리고 유형별로 적합한 투자 방법이 다르다고 했다. 예를 들어 경기순환주는 성장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른 채로 경기순환에 따라 호환기와 불환기를 반복해서 지나는 것 뿐인데 투자자들은 항상 호환기에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처럼 열광하고 불환기에는 기업이 망할 것처럼 공포했단다. 따라서 불환기에 사서 호환기에 팔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것을 금융공학적으로 풀자면 고포에 사서 저포에 판다는 명문이 된다. 기업의 이익에 정치하거나 성장하는 경우에는 주가가 낮을 때 즉 저포일 때 사서 주가가 오르면 고포에 파는 것이 답이지만 불환기의 경기순환주는 주가가 아무리 하락해도 기업의 이익이 극도로 쪼그라들기 때문에 퍼가 높게 형성된다. 반대로 호환기에는 기업의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퍼가 낮아 보인다. 주가가 한참 올라있는 정점의 경기순환주를 싸다는 이유로 저포에 매입하면 내 주식을 사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고 수년간 침체하는 업황 때문에 공포에 질려 내려가는 주가만 봐야 한다. VIP 투자 자문도 그랬다. 중국이 모든 수요를 빨아들이며 대다수의 기업이 승승장구하는 장기 호환기 속에서 기업 본연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강구한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경기순환주거든요. 그래서 항상 수익이 많이 날 때 퍼가 되게 낮아 보여서 고점에서 사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를 하면 마음고생을 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응용해 가지고 분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VIP 투자 자문이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의 주식을 스노우볼 A, 스노우볼 B, GARP, 저평가주, 경기순환주, 턴어라운드주의 총 6개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스노우볼은 워렌 버핏이 인생은 눈덩이와 같다. 중요한 것은 눈과 매우 긴 언덕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의 핵심이고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비결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1. 스노우볼 A는 전방산업이 매우 안정적이어서 정말 꾸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런 주식들은 어느 국면에서나 연간 10% 내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며 포트폴리오에서 중심을 잡아준다. 이런 기업으로 동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2. 스노우볼 B는 경제적 혜자와 가격정가력이 있는 기업 중 전방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의 속성상 경기순환주에 속하는 것들로 정의했다. 성장하는 스노우볼 기업들은 판매량과 제품 가격이 동시에 오르니 이익성장 가능성이 크다. 경기순환주에 속하는 기업들은 시장 참여자가 환호와 공포를 오가면서 주가를 크게 변동시킨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기업들이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평가 영역에서 마음 놓고 주식을 살 수 있고 고평가 영역에서는 수익을 실현하기도 한다. 스노우볼 B는 안정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연간 20% 내의 준수한 수익률이 기대돼 우리가 실제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분야로 봤다. 한국 셀 석유가 스노우볼 B였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지켜본 바 경기는 반드시 순환하고 불경기를 겪은 이후 다음 호경기에는 이전 사이클에서보다 더 높은 이익을 얻는다. 3. GARP는 성장주에 투자하려는 운용력들이 목마름과 전사적인 리스크와 평판을 관리하려는 대표님들 간의 접점에서 태어났다. 4. GARP는 성장하는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자는 뜻이다. 합리적인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투자자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성장하는 산업이니까 미래에는 잘 될 것 같아서 라는 막연한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 합리적인 가격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미 있는 수준의 이익을 내야 한다. 정리하면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을 비싸지 않게 사자는 뜻이 된다. 4. GARP는 경제적 해제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작정 장기 투자해서는 안 된다. 시간과 시장 앞에 겸손한 자세로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회사를 추적 관찰해야 한다. 그러다가 회사의 내재가치보다 주가가 더는 합리적이지 않을 만큼 비싸졌거나 성장률이 둔화되는 조짐이 보인다면 미련 없이 주식을 내답한다. 4. 저 평가주는 누가 뭐라 해도 이리저리 봐도 너무 싼 주식을 말한다. 가진 자산이 너무 풍부해서 수년간 적자를 보더라도 문제없을 회사, 안정된 사업기반을 가지고 꾸준히 돈을 벌어들일 것이 분명한데 주가는 너무 싼 회사다. 전형적인 가치투자자들이 좋아하는 투자법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주가는 기업가치에 수렴하지만 그 시기와 계기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기회비용과 고객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내에서 적당한 비율만 투자하되 그 비율도 여러 종목으로 나눠두는 것이 좋다. 또 다른 문제는 종목과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처음에 그 기업에 왜 투자했는지 잊지 말라. 그 기업이 훌륭해서 투자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싼 맛에 투자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적당한 가격이 되면 팔아버리기로 했다. 경기 순환주와 턴 어라운드 주식은 일견 비슷한 면이 있다. 안 좋을 때 사서 좋아졌을 때 파는 것이다. 그러려면 불안기가 생각보다 오래 계속되더라도 또는 턴 어라운드가 어렵더라도 망하지 않을 재무건전성을 확보한 기업에 한해 투자해야 한다. 경기 순환주의 적당한 매도시점은 회사가 돈을 잘 벌어서 성장주 투자자들이 기웃거리기 시작할 때다. 기업의 속성이 그런데도 주식시장에서 이전과 다르다, 메가트렌드다, 슈퍼사이클이다, 새로운 시대라고 할 때 반드시 매도해야 한다. 존 템플턴 경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값비싼 교훈을 치러야 하는 것이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6. 턴 어라운드 주식은 내외부 환경 탓에 무너져가던 기업이 기적같이 회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S&T 대우가 그런 주식이었다고 합니다. 턴 어라운드 주식은 가장 짜릿한 수익을 준다. 동시에 가장 위험한 투자이기도 하다. 자본시장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작은 비중만을 투자해야 한다. 적게 투자해서 망하면 그만이고 혹시 투자 아이디어가 적중하면 매우 높은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으므로 작은 편입 비중에도 수익 기여도가 쏠쏠할 것이다. 이렇게 여기서는 각 유형별로 주식 종류를 나누고 그 유형별로 투자 방법도 달라야지 손실을 줄일 수 있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각 종목마다 다른 투자 방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한 가지 전략을 맞지 않는 기업에 적용하면 투자로 돈을 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집중 투자를 하는 이유인데요. 우리 회사는 10개 이내의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집중 투자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분산 투자의 이유를 변동성의 축소라고 착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은데 변동성은 예초에 위험이 아니라 투자자의 친구다. 산책하는 개와 주인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개는 주인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닌다. 그러나 강아지가 움직일 수 있는 반격은 주인이 잡고 있는 리드줄의 길이를 벗어나지 못하며 출발지와 목적지는 주인과 같다. 여기에서 주인의 경료는 기업가치고 개는 주가다. 주가는 시시때때로 들쭉날쭉하게 움직이지만 결국 기업가치에 수렴한다. 이것이 가치투자의 기본 논리다. 예컨대 주인이 개를 안고 움직일 때처럼 동선이 일치한다면 저평가나 고평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는 싸게 살 기회도 비싸게 팔 기회도 얻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치가 훌륭한 기업을 고를 수 있다면 주가는 변동할수록 좋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투자를 할 때 변동성이 없으면 이익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에서 위험이란 무엇인가? 영구적인 자본훼손이다. 끔찍한 비유지만 산책을 나선 주인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다시는 반려견과 산책하러 나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기업의 가치가 영영 하락한 것이다. 이런 위험을 겪지 않으려면 기업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투자를 하기 전에는 물론이고 자금을 집행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투자 아이디어대로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지켜봐야 한다. 좀 과장하면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알아야 한다. 기업의 어떤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하고 혹 리스크가 발현된다면 나는 어떻게 대응할지 개혁을 세워야 한다. 그러려면 물리적으로 투자자 1인당 관리하는 종목수가 적어야 마땅하다. 투자가 업인 우리 회사의 펀드 매니저들이 1인당 5개 내외의 기업을 추적하는 것을 고려할 때 생업이 따로 있는 투자자라면 당연히 그보다는 훨씬 적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5개에서 10개 종목 사이를 보유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그것보다 더 적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김현준 대표님의 회사에서는 10개 이상의 종목에 투자할 경우 위험이 감소하는 폭이 급격히 체감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의 목적으로는 10개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낮은 10개 종목에만 투자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자는 위기 때 탄생한다는 게 맞더라입니다. 15년 가까이 지켜보니 주식시장에서도 위기는 기회와 같은 말이었다. 금융위기라는 것이 올 때마다 돈을 잃는 사람만큼이나 돈을 버는 사람들도 많았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남유럽 재정위기를 현장에서 목격하고 메르스 유행으로 시작된 KTC 추락을 겪은 나에게 코로나19는 준비된 기회였다.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직전의 주식시장부터 복귀해보자. 미중 무역 분쟁이 타결될 조짐이 보이면서 다소 희망적인 분위기였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새로운 주식이 잘 보이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포트폴리오에는 현금 비중이 늘고 있었다. 운이 좋았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했다. 시장에는 별것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이것이 우리를 더 불안하게 했다. 경험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시장은 반드시 더 하락하더라는 생각 때문이다. 현금을 그대로 쥔 상태에서 액션 플랜을 짜기 시작했다. 모든 절차가 아주 신속하고 냉정하게 이루어졌다. 대부분 시장 참여자가 투매를 이어갈 때 우리는 과거 감염병 사례를 다시 한번 살펴봤다. 공부를 해도 알 수 없는 것에 시간을 쓰기보다는 이번에도 역사에 배팅하기로 한 것이다. 스페인 독감부터 사스, 메르스까지 모든 질병의 대유행은 결국 마무리됐고 자본시장은 그 질병의 종식이 아니라 질병의 확산이 정점일 때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주식을 사야 할 절호의 찬스임은 검증됐다. 그렇다면 어떤 주식을 사야 할까? 시장은 모든 문제를 확대해석한다. 그리고 모든 치우침은 제자리로 돌아온다라고 보고 투자자들이 공포가 가장 큰 곳에 투자하기로 했다. 먼저 기존에 투자하고 있던 종목들을 점검했다. 주가가 별로 내려가지 않은 기업들을 팔고 급락한 여행, 카지노 주식은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그리고 신규로 살 주식의 후보군을 추렸다. 각국의 여행 관련 업체들이 모두 물망에 올랐고 피트니스 센터 관련 기업들도 검토했다. 그 중 낙점된 것이 세계 최대 크루즈 회사 카니발이었다. 카니발을 고른 기준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첫째, 재무 구조가 우량에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감염병이 종식된 이후 억눌렸던 소비가 폭발하는 이른바 보복 소비가 가능한 업종이어야 한다. 셋째,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카니발 주식이 이 세 가지에 다 적합했다고 합니다. 호기로운 자세로 카니발을 포트폴리오에 30%나 담았지만 나라고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었다. 투자한 직후 대규모 유상증자 및 채권 발행 발표가 났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선제적으로 현금을 더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대폭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미 고객들도 다 아는 우리의 전략. 오늘 밤 주식시장이 열리면 수십 퍼센트 손실이 된다. 포기하려면 여기서 포기해야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리고 내가 망설이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감정이 금방 팀원들에게 전달돼 비이성적인 의사결정을 내릴지도 모른다. 마음을 굳게 먹고 최대한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떡하긴 뭘 어떻게 해. 우리가 예상하던 시나리오 안에 있잖아. 계획한 대로 더 사. 투자 규모를 두 배로 늘렸다. 주가 하락까지 고려하면 주식 수는 훨씬 더 늘었다. 일간 차트에는 나오지도 않는 장중 7달러에 매수한 야수의 심장이 우리다. 코로나19 발병 전 50달러가 넘던 주가가 몇 달 만에 10달러 아래로 내려가자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도 남자의 주식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위기일 때 사야하는 주식. 주식시장이 공포에 빠졌을 때는 아무리 목청 터지라 영업하러 다녀도 주식을 사거나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사람이 없다. 이것은 일반 손님뿐만 아니라 피비들도 마찬가지다. 그래도 나는 열심히 다녔다. 이미 포트폴리오는 다 꾸렸으니 기다릴 일만 남았다. 시왕 전망 자료에 아마존 제프 베조스 회장이 말을 빌렸다. 10년 후에는 뭐가 바뀔 것 같냐는 질문보다 10년 후에도 바뀌지 않을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더 중요하다. 코로나19로 바뀔 것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사회활동을 할 것이고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때 해외여행을 다니고 자녀의 손을 잡고 놀이동산으로 떠날 것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미 많이 올랐으나 언젠가 사용량이 감소할 마스크나 손세정제에 투자해서는 안되며 치료제 렘데시비류를 만든 길리어드 사이언스나 화상회의 기업 줌에도 투자하면 위험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대신 카니발이나 보잉, 디즈니에 투자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국면이라고 이야기했다.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1년이 지난 후 허겁지겁 주식을 사려는 그들 앞에 다시 서서 내가 이야기했던 순서대로 나열된 종목의 수익률 그래프를 보여주며 신뢰를 살 수 있었다. 카니발에 투자한 지 1년이 되어갈 무렵 좋은 소식이 들렸다.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개발한 백신이 영국에서 첫 접종을 시작했고 미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격인 FDA에서도 승인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너무나 기다려온 소식이었다. 1상, 2상, 3상 등 임상시험 결과가 어떻고 하는 뉴스를 접하고도 꾹 참고 기다려왔다. 1차 목표가는 이미 넘어있었다.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차례차례 매도했다고 합니다. 24달러였다. 치킨까지 시켜놓고 너도 사는데 동의했어 너도 공범이야 하며 손가락을 덜덜 떨며 매수했던 가격에서 3배가 넘게 올라있었다. 기대한대로 코로나19가 종식된다면 추가 상승 여지도 충분히 있었겠지만 이 시기에는 수익 대비 위험이 더 커지는 국면으로 판단했다. 임상 3상과 승인까지가 백신이 인류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수단이었다고 한다면 실제 접종이 시작된 후에는 실제 효능과 부작용, 변이 바이러스까지 걱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말 3배가 넘었을 때 파셨다고 하십니다. 지금 제가 차트를 보니까 다시 또 코로나 위기 사태까지 주가가 폭락했더라고요. 이거는 이자율 상승 때문에 주가가 폭락해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보고 산 주식은 반등했을 때 팔아야 되는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코로나19 때 우리의 대응은 반은 맞았고 반은 틀렸다고 합니다. 일단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래 갈지 몰랐고 1년 정도면 충분히 종식될 줄 알았는데 2020년 지금까지도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이 정도면 100년 전 스페인 독감 이래로 최악의 팬데믹이다. 시나리오를 공격적으로 수립했다면 투자한 기업이 도태되는 일도 겪었을 수 있다. 그리고 언택트와 직콕 테마의 부상을 놓친 것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지금까지도 마스크를 쓰는 상황이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거의 3년 동안 이게 지속되는 거잖아요. 아 하루빨리 진짜 코로나19가 종식돼서 마스크를 벗고 애정같이 자유롭게 여행도 하고 돌아다니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김현준 대표님이 지으신 에이블 책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제가 김현준 대표님의 전작 부자들은 이런 주식을 삽니다를 리뷰한 것이 계기가 돼서 김현준 대표님이 보내주셔서 읽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책은 단순히 이론만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김현준 대표님이 대학교 때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투자 활동을 했는지 어떤 종목을 사서 수익을 올리고 어떤 종목을 사서 실패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계셔서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회사 생활을 하고 회사를 나와서 창업을 하셨는지의 내용이 정말 우려곡절이 많아가지고 정말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간중간에 이야기하시는 게 정말 실제 실전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주식 투자나 투자를 글로만 배워가지고 책을 쓰거나 강연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내용은 약간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진짜 실전 투자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들이 지으신 책이나 그런 영상들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에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투자 초보자나 아니면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글을 써주시는 게 정말 고마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